트레일러 영상까지 하나 시원하게 따와서 얼리어셋을 종료시킨 브로포스입니다. 이번에 새로 스테이지 추가되고 영웅 추가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멀티로 랩장님이랑 같이 하셔야 될 예정이구요 이 게임 멀티 있었어요. 얼리어셋을 때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그냥 스토리도 멀티로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여기서 컨테이너 캠페인 호스트 온라인 이거죠. 응. 여보세요. 맞쯔. 왜 이리 목소리.. 목소리가 다 죽어가요 왜. 아 혓바늘 나서 아파. 하하하하. 네. 방송 치셨어요? 킴. 예야야야. 게임 치셨어요? 아 나 이거 엄청 못하겠던데? 아 그냥 제가 다 할테니까 뒤에서 그냥 그거 목숨 목숨만 먹어주세요. 제가. 제가 이쪽에 다 깼거든요. 움직여봐요. 어 내가 움직여진다. 이제 움직여져. 우리가 내가 지금 가야되는 애가 1이거든요. 내 에일리언탄 다 깨가지고. 근데. 이거 뭐야. 스튜리얼인가? 화살표 되있는데 한번 다 가봅시다. 5번 스피리얼. 나 화살표 안보이는데? 6번. 어디부터 가보지? 8번? 여기 한번 해보고. 근데 이게 내가 같이 된건지 모르겠네. 지금 내는. 혼자 있는거 아니야? 일단 시작해보면 알겠지. 로드할 수 있을거야 아마 지금. 여기 나 들어와있으니까. 키가 어떻게 됐더라? 키가. X가 총 쏘는거고. Z가 근접공격. C가 뭐 타고 하는거였나? 나 혼자야. 어 나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 총 쏜다. 맞다 맞다 보인다. 아 나 폭탄이야 폭탄. X가 특수 공격. C가 근접공격.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할머니 먼저 가요. 좋아 좋아 좋아. 목숨 목숨 목숨. 나 빨리. 오케이. 뭐야 살았어? 죽었어요 벌써. 갑시다. 뭔가 좀 끊기는거 같네. 엠짱니 텔미닛인 것 같아요. 나 나 끊긴다고요? 내 화면에서 약간 끊겨보여. 어 지금은 다시 부드러워졌네. 일단 먹이시구만. 어. 일단 100급. 띵킬. 아 나 위에서 죽었는데. 어 내호에 걸렸다. 내호 걸렸다. 내호 걸렸다. 우와아. 나 못해. 내가 살려줄게여. 며킷없을. 됐나? 우리 천천히 가 천천히. 이게 빨리 깨면은 빨리 가면은 좀 힘드니까. 오오오오! 자 탔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맥에 그거 있는데? 어리? 세이브? 어? 나 죽었어 어 살았구나? 죽었어 이제 어 그거에요 맨? 15호 에일리언 같은거 죽이고 고로들이 나와가지고 귀여워 뭔가 지구를 안전하게 막는 겁니다 액션 맞아 쉽게 설명하면 때려보시는게 게임이야 얘네 뭐지? 왼쪽으로 와야되나? 오른쪽이 길이겠지? 오른쪽으로 아 나 킬비 열고싶다 뭐야 애들 몬스터 상태가 이상한데? 여기 안와봤죠? 여기 뭐야? 여기 나 빠져서 죽었어 그냥 얘들 막 부활하는데? 진짜 괴물이네 대몬이네 좀비야 좀비 할로윈에 딱 맞는 여기 빠짐 바닥이 보면 연하게 생긴 데 있네 저기가 빠지는 바닥이야 여기 여기 앞에 첨봤어 첨봤어 나도 첨봤어 덕분에 알았네 살렸고 어 뭐야 좀비개 헐 뭔가를 막 뿌리는데? 어? 뭐야? 우와 살았다 이게 뭐야 얘네 특수능력이 뭐야? 이게 뭐지?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 여기 나 위에 칼 짓은거 있어 오케이 내려가자 다 죽은건가? 뭐야 뭐 몇번을 죽여야지 안부하라고 뭐 그런거 한번인가 한번만 딱 두번만 딱 죽이면 되는거 같아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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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고 자 갑시다 하아아아아아아아 너무 깊이 온거 같애 오케이 오른쪽으로 뛰어 으어우 저 살려주세요 우리 북한군 전략으로 가자 땅파고 가자 땅파고 자 뒤에 포켓 떨어진다 고고고 뭐야 스테이지 클리어인데? 우와 나는 화면이 순간 안바뀌길래 오 못찜 못찜 막 이랬네 아 이리 봐서 좋을죠 부활시키는건가? 아까 내가 개들을 막 부활시키는거 같던데? 특수능력 쓰니까 그같애 징거롭다 우와 자살안내 나온다 자폭하는데 바닥 조심 여기 밟아도 돼? 이게 무슨 바닥이야? 밟아도 되는 바닥 요거는 밟으면 안되는 바닥 어 안된다 어 안된다 살려줘 빨리 빨리 찾아줘 새거 아 나도 살려줘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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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아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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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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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아 나 이 캐릭터 싫어 이 캐릭터 너무 후져 이 캐릭터 너무 후짐 여기 밑에 오케이 뭐지? 아 007 우와 얘는 뭐지? 처음 본다 007 007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특수능력 써봐 특수능력 특수능력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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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 어 둘 어 둘 어 둘 어 둘 어 둘 포로있다 오케이 터미네이터 뭐야 쟤들은 쟤는 뭔가 몸 터미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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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빡세 세긴한데 葩사도 있어 쟤들 여기 마찬이 여기 마찬이 살렸다 가자 오오오 쟤아쟤아 나 이 캐릭터 겁나 조함 게임 끝난 것 같은데? 죽었어! 거기 있으니까 죽죠 또 죽었어 어? 뭐지 이건? 우리 편인가? 어? 우리 편 됐다 신으로는 꽂힐 수 있어 하나 더 있는데 안녕 저럴 것 같더라 너 우리 편 될래? 오케이 램짱님보다 더 쓸모있어 보인다 나 말 살려줘 살려줌 어 이것도 이것도 그거다 난 이건 아니야 어? 아 뭐야 거기 밑에 뭐 왜 있어 오 얘들 밟고 지나가는거네 어이없다 그 앞에 조그만것만 넣으면 되는줄 알았지 아 포탄 이거 너무 빡세 자폭하는데 이거 빨리 자폭하는데 잡아야 되는데 어 저거 너무 빡세 좋아 좋아 살려줄게 오예 아 너 이거 뭐야 어 총괜찮은데 얘들 포로드를 살려야되네 일단 걔들을 내가 또 걔들 언제 언제 죽어? 몰라 계속 죽이면 죽겠지 언젠간 하늘에서 빛 떨어지는거 뭐야 도대체 네 그냥 배경 나 물에 빠졌어 보스다 부우머 타코헬 와 왠지 보스 나오는 화면 엄청 감지나줬어 어 나 등에 누구 매달고있어 무서워 뭐야 몰라 왜 오 뭐야 뭐야 무서워 또 뭐야 구하면 뭐 됐나봐 오세요 터진당 어 연장님도 터진다 오 떨어졌어 하늘에서 어.. 자 기다려 오이씨 오이씨 어르르르르 어.. 괜찮은 얘 구해줘 얘 C 눌러서 헐 개나빠 왜? 죽이시다니 너 구한거 아니? 기다려 기다려 불 붙이지마 이거 올라갈거 잘생각해야돼 막 붙이지마 막 붙이지마 어떡해 잠깐 기다려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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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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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그 다음 타.. 길 타줘 어 이게 뭐지? 어 죽였다 됐다 됐다 굴팠다 오세요 필살기 다 쓴거같아 여기서 왼쪽으로 아 잠깐 어 와 정말 게임잘비세요 대단하시다 올라가야지 어 아씨 잠깐 내 캐릭터 안보여 보인다 어? 이게 뭐지?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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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HAB 나 벌써 궁 썼나보다 에허허험 아래로 쫓고 가자 어 뭐야 갈 수 있네 아래로 지나가는 건 culpa 아 내 궁을 벌써 써버렸나봐요 얘네들 풀어줄 수 있는 애들 있는데 얘네들 풀어주면 오리캔되네 오케이 불방구 어? 왜 죽음? 아 밟았나보네 그거 나나나나? 뭐봐뭐 자 여기를 밟고 오시면 됩니다 요렇게 뭐가 호모야 죽으셨는데 뭐가 호모입니까 어 그래도 나 아직 있음 위에 보도술사 있음 보도술사 어 저기 궁 궁 궁 먹었어 아 그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런거 없다 내가 먹는다 어? 봐봐 내가 먹는게 낫지 아니야 내가 그거 하러 쓰면 한 목숨 거의 있던거였어 저 사..저기 누구 구해줘야된다 그니까 저기 밑에? 쟤 이제 구해도 되고 안구해도 됩니다 어 저 뭐 터지는거다 우와 드러 밟아도 되나? 안될거같아 오 엄청 밟아도 되네 터진다 터지니까 쫄자고가 또 나오네 크루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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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았어 죽었다 쓰읍 극혐이네 아아 나 이 아..맵 어렵다 람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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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풀어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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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내가 길 틀게 오 오케이 쟤들 밀어버렸고 어디 가셨어요? 나 폭탄을 죽었는데 하늘 미국 가셨구나 그 캐리 별로 하고 싶지 않았음 매우 빠른 미국 가는 속도 잠깐 눈 돌리시면 미국 가시네 바로 살렸음 어 이거 뭐야? 아 좋았어 자 여기 아시죠? 여기를 여기로 가면 편해요 맞아 우리 차라리 길을 만들어가자 아래 좋아좋아좋아 오 쎈데 여기여기 위에 무슨술사 있는데 빨리 죽이고 올게요 아 죽은거 아니지요? 야 죽였다 어 응 또 미국감 살렸어 청노리스야? 청노리스가 뭐지? 청노리스 그 배우 영화배우 어디서 나오는거지? 액션영화에 많이 나온 레이스야 맞나? 맞을겁니다 아마 이름이 왠지 그런 데서 들어본 애 같애 그니까 그런거 같긴 한데 터진다 죽었다 죽었다 나는 개 나오면 좋을텐데 브로포스에 가장 어울리는 캐릭터가 그 목 꺾는 분 있잖아요 알아요? 목 꺾는 분? 누..누구야? 목 꺾는 사람 목 꺾는 아저씨 좀 죽년 목 꺾는 아저씨? 어 목을 왜 꺾어? 그.. 그 분의 앞에 있으면 목이 꺾이게 되는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시걸이래 스테이 원시걸 그 사람이 왜 여기 없나 모르겠네 아 이쁜거 같은데 있나? 스무시가 없을텐데 아 나는 걔 멀리서 퐁퐁 쏘는게 좋긴 좋은데 아니 걔는 되게 좋아 걔가 빨라가지고 안녕 우와 저기요 생각하면서 게임합시다 생각하면서 게임합시다 방금 죽으실 뻔해졌거든요 우리 죽으면 안돼 목숨을 아껴야 돼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폭탄 배됐어 이거 극혐인데 치근데 나 그거 치킨 던짐 치킨도 던지고 게임도 잘 던지 빌터트려가지고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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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길 뜯는데 짱이지 어 나 죽었어 위에 뭐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다음 스테이지가 어디야? 됐다 됐다 아 이게 목숨이 있으면 여기서 살아나는구나 자 보도술사 잡으러 갈게 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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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터져 잡았다 어디로 가야돼? 어 죽었다 나 위에 살려줘 위에 올라가 살려줘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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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씨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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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응 살려줘 아니 연장님 제가 살아야 됩니다 지금 그거 잊으신거 아니죠? 어 되게 비슷한 느낌 나왔네 윙 둘다 근접이잖아 뭐임? 어 죽은거 아니구나 어우 깜짝이야 우와 으하하하 개잘한다 길에 길 뚫으세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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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간다아 아하하하 내 칼 더 어두워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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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하하하하 아 뭐 말하나 했네 부활했다 그래도 저 떨어지는 돌! 아 맞아 그런 거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어어! 어어! 쳐진다 쳐진다! 오케이 오케이 길이... 나 길이 없어! 아냐! 왼쪽? 닿나? 그거 못 갈 것 같은데? 거기 위로 저 줄 있죠? 새사슬 저거 다 피던데 아까? 그거 안 잡혀? 안 잡혀? 어떻게 가? 어우! 닿겠는데 이걸? 아냐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따다다다다다 거려 이걸 밀어야지 밀어야지 가질 것 같나? 안 돼! 에? 그거를 그거 사단 옆에 길이 있다고? 어디? 이거 못 밟는 길인디? 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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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거 같은데? 아 이걸 부수면 안되는구나 죽어야 되나봐 와 진짜 못 가나보다 길이 없나봐 딴데 없나봐 다른 길이 있죠 다른 길이 있죠 여기 있습니다 안돼 극단적인 방법이구만 다시 가자 이번에 깰 수 있어 좋아 잘해봄 오케이 팅팅이 걸었다 팅팅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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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이거에 죽었으면 똑같은거에 지금 네번 죽으신겁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가? 네번 네번 되요 세번이상입니다 확실한건 일단 살리고 오케이 터미네이터 요거를 여기로 힐을 여기로 돌아타고 다 다 없애버렸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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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후 이후 아 그게 다 총이 더 굴다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삽 어? 미국 가셨어요 또? 그만 살려 줘 아! 못살려줘! 뭐가 톡! 하고! 저걸 해줘야지 살리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 어! 죽었다 다시 한까?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해볼까? 네 한번 살려줘보세요 가서 따대로 파이어뱃이네 무서워 무서워 어 터진다 터진다 올라와라! 타렸다 우후우후우 여기서 tardawa sort 요렇게 요렇게 YORKY 요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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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자 와 불타서 죽이면 어? 왼쪽 보지각 여기서 벽 다 했고 왼쪽으로 뛰어서 도LAM 한 번만 더 categories나? 도M montfen 도LAM 오세요 도LAM 여기서 올라가면 안될까? 도LAM 됐다 도LAM 오토로로로로 그냥 많이 부수지 말고 우리 사다리 타고 올라가자 얘네만 잡고 도LAM 죽이면 길 터져! 길 터져! 안 돼! 도LAM 죽이면 안 돼! 될테로 돼! 에잇! 헐 자 지금부터 잔위 리액션이다! 하아아아아아 땀먼저 간다아 항상 끝날게만 없어지네 에잇 딱나 에잇 딱나 그래서 깬게 어딥니까 엔딩 볼 수 있겠다 맞아맞아 조리 두 원 이거 들어보지? 칼 야 람보 어 아래에 있다 바꾸고싶어! 그거 람보 아닌데? 얘가 람보임 재밌다 같이가 아 이거 톱니 있는거네 저거 톱니 짱있나 아래 아래 톱니 이거 뭐더라 이렇게 위에꺼 깨면은 앞으로 굴러가는거 아닌가 아 그거 아닌가 보다 막 톱니가 계속 나오는 그런거 있음 떨어지는거 막 하늘에서 헉 잡고 얘 뭐지 이거 살려야돼? 죽였는데 그ë 품머 있다 으오옆 피했다 하지만 램짱님은 Надne 우와 아래가 개 잔인해 쟤들 인간인가봐 인간 껍데기 벗겨 놓은건가봐 여기로 오세요 오 나 어떻게 해 내가 내려갈게 다시 핬같아 participate 이리로 이리로 뛸수 있어 가죽을 벗긴거야? 으얏! 그냥 그리로 가요 어! 흐흥이 아니고 잘해야됩니다 아싸! 나 살려줬어..줬잖아 휴우 휴우 뭐야 막 줄타는데 피 떨어져 자 정리해주세요 뒤로 휴우 얘를 점프가 공격이네 주먹이네 얘를 점프가 공격이네 주먹이네 어! 아래 아래 조심 어디가요 어디가요 어디가 길을 개척하지 마시구요 못오세요 여기로? 여기를 길을 개척해야됩니다 저는 위로 가겠습니다 오! 여기 뭐있다 세이브 오케이 킬벨이네 날샌돌이 오! 또 뭐야? 아 맞았다 오하하하하하 어 일단은 죽어요 수고 어 나 죽었네 뭐야? 어 이번에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번에 오른쪽 쭉 우우 살렸다 오예 킬빌 나왔다 나도 뭐지? 처형자 완전 완전 우도랜드 같아 킬빌이 남자네 헐 여기 힐 오 점프레임이 좋은데? 주시면 안되겠다 킬 니 돌조심 돌조심 떨어진다 떨어진다 돌조심 돌조심 여기서 이거 밟고 응 밟고 이거 안 되면 잡았어 여 어? 잡았어? 난 올라왔는데 예이 끝 하하하하 아 간만에 살아서 갔어 처음인거 같아요 간만이 아니고 처음 아닙니다 처음... 처음이? 처음일텐데 오 게임 멈추는줄 나도 아싸 작살 아 이거 으악 어 죽는거 죽는거 얘 얘 이거 좀 별론데 위 위 위 위 위 아 뭐야 나 작살 좋은데 강제 바꿨어 먹지 마셔야지 이거 찌부하는거 아니야 이거? 갈라라라라 갈라라라라 어 오케이 와 지금까지 제일 잘했다 와 지금까지 제일 잘했다 야 뭔더라 어? 나 recording 나도 열렸는데 짝 니들 달려오면 소리내는거보니까 렘짱님 잘 아시는 분 그분같애 누구 누구? 그 피부 색깔도 기억 안.. 생각나.. 유추되시는 분 없어요? 피부 색깔.. 풍뎅이? 어 저거 못 막는.. 어 나도 죽었어 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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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린디안 아저스 나왔어 저거 어떻게 잡지 근데? 저거 위에 좀 깨봐 저거 좀 깨봐 윈디안 잡았잖아 올라갈 수 있잖아 꼭 누르면 저거 탈텐데 죽였어 위에꺼 위에꺼 저거 못잡아? 왼쪽으로 제트 꾹 누르면 저 위로 점프할텐데 어.. 어.. 너무 많은걸 말했네 내가 죄송합니다 아 나 인간 아저스 좋았는데 어 빨리 찾아줘 하잇! 우와 이게 뭐냐.. 터미네이터 벌커 하잇! 아 인간 아저스 좋은거같다 actively 하잇! 하잇! 그래 내려오시고 다시 하실까요? 어? 네 감사합니다 아 그냥 바로 떨어죽고 멀리뛰게 하지 말고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걸 죽으시네 거기 살리는 거 있다! 어키덕키 오오오! 나 뭐야? 어? 오오오... 파이어맨 여기 구두술사 사봤자 흠흠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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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가지마 이게 가시가 너무 많아 이렇게 이렇게 부수면서 길을 만들어서 가는거야 길을 만들어 가다보면 위에거 못먹는게 많아서 세이브는 해야죠 맞아 됐다 슈읍 룸뽕! 어, 실패 그걸로 타고 올라가서? 룸뽕 걸렸네? 올라가! 위에 뭐 있을 걔인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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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렇지 이 왼쪽으로 하는 건가 봐 이번에 어, 그 뭐야? 이래를 해라 아년데? 그냥 이쪽 같은데? 그쪽임? 그쪽 맞아 그쪽 맞아 어 어우! 다행이다 어우 죽은 줄... 에이유 토끝톡톡톡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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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뻥 잘 밟아야 되요 이거 오! 호호호? 허어어 뭐야 어 예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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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ć 와! 불이 왜 이리 길어? 그러니까. 나는 끊겨있지 말고. 터져, 터져. 오케이, 오케이. 뭘 썼어. 브로포스야, 브로포스. 약간 영웅, 미국 히어로들 막 나오는. 그런 패러디 게임. 응, 응. 어, 얘 악마다. 간만에 보네. 오, 4탄. 와, 옛날에 몇 탓이지? 얘 잡는 거 엄청 어려웠던 탓 있었는데 나는. 그러니까, 보스인가 봐. 괜찮은데, 부활시키고. 떠받아. 무서운데, 이거? 애사롭지 않은데? 오, 빨리 들어갔어. 뭐야? 몰라, 여기 빨리 들어갔는데? 본격적으로 하다 봐, 이제. 근데 깼는데? 응. 음. 이것까지 의도 된 거겠지, 아마. 이 다음에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그럼 그렇지. 슉. 뭐야.